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현아가 되고 싶다는 소유리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해주는 미용사가 멋있다는 수리니 아직 꿈을 찾는 고민 중인 하송이 친구들은 하송이의 그림 실력을 칭찬하는데요 하송이가 멋진 꿈을 찾기 바랍니다 과학자가 되어서 멋진 로봇을 만들어 타고 싶다는 하이들 초등학교에 가서는 7살 때보다 몸도 마음도 훨씬 성장하여 훌륭한 어린이가 될 거라 선생님은 믿는 건다 모두 촬영 큰절 바로 어머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러나세요. 들어가세요. 소유리부터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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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가가 되고싶다는 태인이 친구들에게 여러가지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싶다는 승훈아 멋진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발명가가 되고싶다는 삼인이 엄마처럼 멋진 선생님이 되고싶다는 승훈이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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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